아 철제에요 흐흐흐흐흐 자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자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 플러스 스팸 정식 세트 밥은 먹어야죠 여러분들 밥은 먹어야죠 오우 오뎅 국물 야 도시락이에요? 도시락밥 야아 야 제육볶음 은근히 많이 준다 요게 그 얼마냐면 14,000원이거든요 14,000원인데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? 어떻게 괜찮게 오네요 14,000원인데 도시락이 커요 맨날 저 스팸 정식 제육볶음 스팸 정식 아니 고기가 그만큼 많은거야 아니 야식집 치고는 원래 가격이 다 이래요 요즘 얘들아 가격이 요즘 다 이래 야 괜찮게 오네 깔끔하게 야 요즘은 다 그래 가격이 아 야 괜찮구만 게랑오라이까지 딱 거기다 반숙 머리카락 하 머리카락은 서비스인가 보지 팡이야 전화해서 신고해 환불해줘 뭐 됐어요 새벽에 또 이렇게 배달하시는데 괜찮아요 뭐 바퀴벌레가 정도면은 뭐 컴플레인 걸겠지만 머리카락 가지고 뭐 머리카락 한개 나온거 가지고 허허 그거 신고하면 30배 부상이에요 아이 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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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 먹는다고 안 죽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 바퀴벌레 나오면 전화했겠지 그건 전화해야하는데 머리카락은 뭐 유리하다가 가끔씩 들어갈수있으니까 먹어도 상관 없어요 안 죽어요 이야 아아아아.. 새벽 4시에 먹는 게란후라이 꿀맛 스팸 잘 구워졌어요 음 야 얘들아 스팸이야 따른 햄 아니야 햄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스팸 맞아 맛이 스팸이라고 스팸 맛이 스팸이야 스팸 맞아요 야 제육볶음 양 많다 도시락인데 이거 봐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어 장아찌 맛있네요 이거요 맛있어요 파인님 가슴에 뭐라고 쓰여있는거에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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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 아니에요? 네 농담이고 영어는 아닌거 같은데? 영어는 아닌거 같애 아 불어예요 내 집 아니에요 나 누가 죽였냐? 야! 우물에 있는데 이씨 죽이지마 죽이지 마세요 아 뭔 구인 리포시야 커스텀해서 어? 밥은 먹어야지 얘들아 탈골아 철파나 흑보야 너네 진짜 리포사면 안 돼? 구인 리포는 구인 리포스는 위험해 밥이 조금 모자르긴 하네 그쵸? 밥이 조금 모자르긴 하네 그쵸? 하... 머리카락 서비스를 두개나 주시네 탈모 있으신가요? 두부 맛있다 근데... 똥 드립 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똥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디서 똥 먹는데 밥 얘기하고 쥬쥬쥬 자 여러분들 메노채팅 하세요 메노채팅 똥 얘기하지 마시고 밥이 모자르다 어 얘들아 고기 야 보통 밥이랑 제육이랑 위치가 바뀌어서 고기가 조금 나오고 밥이 많이 나오지 않냐 여기 인심이 후하네 원래 위치가 반대여야 되는데 도시락집 원래 그렇게 나와 여기 인심이 후한집이야 머리카락 또 서비스 두 번 나오고 얼마예요? 14,000원 원래 야식집은 다 비싸요 얘들아 원래 야식은 비싸 왜냐면은 브랜드는 없고요 그냥 일반 식당 일반 식당집이에요 고기라도 많이 먹고 힘냅시다 고기라도 많이 먹고 힘냅시다 팡이님 비싸네요 편의점 삼각김밥만 사도 10개 살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람보르기니는 왜 사냐 국산차 30대는 사겠는데 근데 고기가 많잖아 순댓국밥 순댓국밥 좋아하세요? 저 진짜 좋아요 제가 탑5에 들어가는게 첫번째 곱창 두번째 삼겹살 또는 고기 세번째 순댓국 세번째는 순댓국 순댓국이 세번째로 좋아해 저는 곱창이랑 막참 안먹어요 그거는 맛없는 데 가서 고무 같은 것만 먹어봐서 그래 맛있는 데 가면은 그딴 거 없어요 막 씹혀 야 진짜 리푼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장난치마요 진짜 커스텀해서 장난치지 마세요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아 진짜로 하지마 아니 밥이 왔는데 어떻게 해 너네 내가 문상선물 줄게 야 초대해 줄게 일로와 다 나와 최근 플레이 요들킹 희승이 있군 것도 기다려봐 한 명씩 초대할게 희승이 있군 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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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상 찍기 문상 아 다 나온 것 같죠? 뻥이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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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워서 내가 진짜 내가 고소장인도 아니고 저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고소하니? 잘 먹었습니다 저녁밥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녁밥은 안 먹어서 산 안 쪄요 저 이거 오늘 한 끼에요 한 끼 한 끼에요 한 끼 먹은 거야 얘들아 한 끼 자 녹화를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제육볶음 스팸 정신 먹방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 이거 불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이거 봐봐 이걸로 부는 건데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불었는데 나이로 먹으니까 이제 아 진짜로 아 힘들더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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